안녕하세요 두발라를 뒤로 할까요? 두발라를 뒤로 뒤로 앞뒤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송인사 부탁드려요. 송인사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까요?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가운데 보고 하트할까요? 하트 고향이 하트 네코 하트 보라트 할까요? 꼬팍찬도 부탁드려요. 꼬팍찬도 부탁드려요. 자 엑스지 2번 포인트 한 번 동작 좀 보여주세요 우리 메코피스 할게요 메코피스 체리피스 할까요 체리피스 체리피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